오태산이 선배님을 미행했다고요? 뭐 내 뒤를 밟아서 널 찾아보겠다는 심산이었겠지. 걱정 마라. 잘 따돌리고 왔으니까. 그래, 미소 씨는 별 탈 없는 거지? 네,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. 이 경민이 사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. 그때 담당 간호사 증언만 있으면 오태산이 한 집도 입증이 될 텐데 이민 간호 행적이 우린 무중이야. 내가 지인한테 부탁은 해놨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, 경주야. 네, 선배님. 저희 형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 인마, 경민이는 내 중마 고우야. 고맙다는 말 듣기도 부끄럽다, 내가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태산이다. 어이구, 회장님. 웬일이십니까? 저한테 전화를 다주시고. 석 영수 받고 와. 같이 있는 거 알고 전화하는 거야. 또 받고 난다. 네, 접니다. 석영수, 잘 들어. 내가 윤미수 가족까지 건드리게 하지 마라. 이건 마지막 경고야. 너, 한검사 돕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아무도 그댈을 니 당신이 외국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. 그댈, 한검사.